아저씨 그래 그래 애기야 애기야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는 뭐하는 데일까? 우리가 보여? 우리가 보여요 어린이? 아저씨 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저씨 어 여기 카메라가 여기 여기 카메라가 여기 여기 그 장면 켜라? 어 어 이걸 저기선으로 볼 수 있나보다 아니 이게 저기선 카메라 이걸 보는 건가? 이게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저기선으로 바꾸면 보일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형 이거 저기선 모드로 바꾸는 거 알지 않아요? 아 카메라? 우리 좀비 있대 형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봐 이거 앞에 후레쉬가 아저씨 어 어 금방 금방 잠깐만 이거 앞에 후레쉬가 달려있어 플레이 누르면 돼 플레이 누르면 돼 플레이 누르면 돼 아니 이거 후레쉬 아니야 마이크야 이거 됐어요 아 보인다 너무 무섭다 아저씨 어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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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는 이게 재기 장비들이 있고 왼쪽이 그런데 장롱인데요? 장롱에 아저씨 그 안에 한번에 뭐야 여기 낙고 여기가 죽은 희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인가 보다 이거는 무슨 소리야? 요리는 소리인데 이렇게 뭐가 떨어지나? Huh 아니, 뭐가 열리는 소리 아니야. 물 떨어지기. 아저씨.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그거야? 저 건너편에, 저거 뭐야? 저거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야, 형. 어? 보여요? 어? 이거 보여요? 지금 보고 있어요, 화면 보여요. 아저씨. 아저씨. 어, 사람 오니까, 아까 들어왔다 한다. 얼굴 있다, 얼굴 있다, 얼굴 있다! 뭐야, 뭐야? 아저씨. 에? 우리가 그로 갈까요? 아이가 너무 많아. 나와봐요. 아저씨. 그래, 그래, 우리가 꼭, 우리가 한을 꼭 풀어줄게. 어? 어, 여기 밑에는 뭐야? 어, 여기 밑에는 뭐야? 밑에 뭐가 있는데, 단 같은 게. 어? 어? 한 문이다. 어? 한 문이다. 한 문이다. 한 문이다, 한 문. 한 문이다, 한 문. 한 문이다, 한 문. 아까 그거, 무자. 비우자 같이. 맞네, 맞네. 빈에 비, 비와도 비우자래. 그 보컬에서 일단 나갈게요. 이렇게 찍은 나를. 아, 나 오래 못 봤어. 뭐야? 일단 나가자, 나가자. 일단 비우자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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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오! 오! 형 빨리 나오려고, 그거. 오! 진짜 피워. 형 그냥 바닥에, 형 그냥 바닥에 놔요. 오! 대개인 줄 알아, 대개. 아,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일단 글자 하나를 봤어. 비우자, 비우자. 잠깐만, 우리 세 개 찾았잖아. 네. 하나만 더 찾아야 돼. 근데 저기에 이거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까요? 아니, 내 생각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걸로 또 보는 거 아니야? 아, 중간에. 그런가 보다. 중간. 아, 맞다. 처음에 갔을 때 느닷없이 전원이 꺼져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저기서 카메라로 다 용도가 있었던 거지. 어,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찍었어. 너 몇 번 찍었어? 또 있는데, 어? 또 있는데, 어? 야. 다른 날짜가 하나 있어. 23일 게 하나 있어, 오늘 24일인데. 제발. 세 개가 있어. 아니, 아니, 하나. 나 못 보겠어, 어떡하지? 네, 네. 응? 어? 어? 귀사모인가? 됐다, 됐다, 됐다. 개당, 개당, 개당. 조심해. 오우, 오우. 대박이다, 이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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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저기, 저거. 거실, 거실. 거실. 우리 아까 왔던데. 귀사모 두 명, 그 두 명인 것 같아. 너무 무서운데. 이야, 너무 무섭다. 우리 들어왔던 문이야. 주방, 절로 나가면 주방. 살짝 열어, 살짝. 여기 어디야? 야 이거 말고 말고 말고. 와 대박. 얘네가 꽂나? 정답이 있나보다 주네한테. 하나가 여기 나오겠는데? 진짜 맛있겠구나. 맛있게,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뭐였어 마지막에? 무당이 칼 들고 왔어. 장기두님과 같아. 칼 들고서 와가지고. 천마들 형님? 와가지고 찔렀어. 한 번에 빨리 끼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희생당한 사람인 거죠? 귀사모인 것 같아요. 귀사모 두 명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힌트는 없는 거지? 힌트를 못 찾았네? 이거 누르기 전에 종이를 폈잖아. 그 종이에 혹시 표시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종이가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종이가. 그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가방에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문 열 때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로 가면 걔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실 그림을 좀 더 볼까요 형? 거실 그림을? 진짜 유튜브 올려야 돼. 형 형이랑 똑같은 말한다. 뭐라고? 유튜브 올려야 돼. 그런데 동현이 형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겠는데. 뭐라고 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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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이거 이거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거 그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앵글을 벗어난 것 같은데. 이 쯤이거든요 이 쯤.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를 단수로 가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 너무 불확실해. 어 너무 그냥. 맞아.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여기까지 오늘 규칙성은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무서운 공간에 모든 게 항상 단수가 있었어. 지금 아이 목소리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저기 목소리 중간에도 목소리 있었잖아. 어 그러네. 그러니까 거실에 아까 아기 목소리한테 가봐야 되겠네. 거기도 뭔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럼 가봐야 되겠네. 가자. 거길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치고. 제일 무서운 딱 그 지침까지 가야 돼. 우리도 이렇게 계속 죽고서 다음 사람이 볼 수도 있어 우리.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우리가 정답을 확실히 빨리 알려줘야지. 일단 우리부터 나가줘요. 이건 아니겠지? 이거는 그냥 천명 원원 희생시켜.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을 희생시킨지는 안 나와야지. 우리 거세 있지? 네. 문 열게요. 오케이.